보호망 그 다음에 암치료비가 있어요 암정액치료비는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방서에 대한 표적치료나 아니면 여러가지 면역치료를 받게 되면 매년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4천만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구요 5년간 그러면은 4천만원을 5년간이니까 총 2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2억을 암진단비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세나 50세 기준으로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매우 비싸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암주요치료비 4천만원 3월 31일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부랴부랴 신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레디 고 휘르륵 뿅 흥생이 드디어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말일까지 2주간 암주요치료비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보험회사는요 2천밖에 안되지만 4천만원으로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4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4천만원이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원이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암주요치료비 보장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주요치료비는 내가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간 여기 보시면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5년간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주요치료비가 1년서부터 5년간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좀 이따가 제가 약관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치료든 항암약물치료비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단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고가 등 거네 한 번만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4천만원 바로 일시금으로 매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요 1년차에 암 진단받았으니까 수술했어요 4천만원 나갈게요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내가 항암방사선에 치료받았어요 4천만원 또 지급이 되고요 3차 년에 방사선 치료받으면 또 나오고 3차 년도에 내가 어떠한 치료도 안 받았어요 단순 암검진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치료 이런 거는 해당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 3차 년도에는 치료를 안 받았으면 보상을 안 받고 4차 년도에 항암양무치료 받았으면 4천만원 나가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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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천만원을 5년간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원바람이든 전암이든 구별을 안 해요 원바람이든 잔여암이든 재바람이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이 가입하기 전에 암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그 암이 재발이든 잔존암이든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보상을 못 받고요 그게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암 주요 치료비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암 주요 치료비 없게 비교해요 타사는 감액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흥생 같은 경우는 감액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장기간은 흥생은 종신토로 보장이 돼요 타사도 물론 100세지만 흥생은 종신토로 보장을 봐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100세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최대 보장금액은 타사는 1억까지만 되고요 흥생 같은 경우는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만원당 보험료가 18,300원이에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19,000원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암 주요 치료비 2억 그래서 천만원당 18,000원 기준 40세 남성 20년 남 100세 종신토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다고 하면 18,000원이면 4천만원이에요 48,32 4인사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로 최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가장 저렴한 신앙가 도냥 3명 2억짜리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안을 짰는데요 비교를 하다보면 암진당금 2억 정도면 타사 같은 경우는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지만 흥생 같은 경우는 2억을 구성하는데 7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타사 대비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년도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암 주요 치료비 2억 플랜이에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계약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죠 쟤들 일반 사망이든 100만원 사망보험금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를 낮춰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암 주요 치료비 갑상수암이나 기타피부암은 당연히 모든 보험회사가 제외가 되고요 가입금액은 4천만원까지 그래서 5년간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주요 치료비는 일단은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20세 30세 40세 거의 여성은 5만7천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 하나 또 저 보험황이 설명해 드릴게요 갑상수암 보장한도도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진단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까지 월 2만원대로 흥생해서 한방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요 안발생 현황 보면 1위가 갑상수암이에요 20대 30대는요 물론 30대부터 70대까지는 유방암이 1위에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갑상수암 1위 2위가 대장 폐위암인데요 갑상수암 평균 치료비는 1126만원 물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갑상수암 어깨 비교를 하자면 검사 치료 수술 특히 갑상수암 반을 생검 조지병리 검사라면 흥생은 100만원 타사는 달랑 고작 겨우 20만원밖에 안된다는거 자 치료비도 갑상수암 항암 호르몬 약물치료비가 100만원 다빈치 로봇 특정암도 1000만원 총 1200까지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보험료가 비싸고 반토마밖에 안된다는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갑상수암 월 2만원대 풀보장 플랜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00만원 일반암 2000 소외감 갑기영재 하지만 대장연막내암은 도양생명과 더불어선 흥생도 흥구생명도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 C코드든 D코드든 구별 없이 소외감은 400만원 일반암의 20% 거기다가 갑상수암 반을 생검 조지병리 그리고 갑상수암 항암 호르몬 각각 100만원 다빈치 로봇도 1000만원 다빈치 로봇 심령 갱시형도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봐보세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해요 거의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상제는 약관해석 설명해 드릴게요 암 주요치료비는 뭐냐면 암 주요치료비에는 암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가 포함이 돼요 이 나머지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암 주요치료비는 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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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보상을 못 받는다 자 그 다섯 가지는 뭐냐면 어 식이요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명상요법 예 그리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시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어 보상을 못 받아요 하지만 반대로 식이요법과 아니면은 영상 어 명상요법 등 암을 제거 증식을 억제하여 의학적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는 자료는 반대로 의가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강화치료도 역시 보상을 못 받고요 암이나 암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 이런 것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 보상을 못 받는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입원이죠 입원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나 뭐 그 중환자 시 있죠 중환자 호스피스 완화 의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해서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는 암주류출비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뭐냐면요 항암치료제에 사용되는 호르몬 제재 아니면 암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되는 약제예요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 보호망 20만원대에 2억으로 가입을 하실건지 아니면 20만원이 아니고 7만원대로 암주류출비 2억까지 물론 일시금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좀 전에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얼마까지 네 지금 2억이 아니고 그 2억까지 보장이 되지만 4천만원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주류출비 7만원대로 거의 3분의 1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아니면은 신한생명 17만원보다 17만원보다 거의 매우 저렴하게 매우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 지금 흥생 흥생 4천만원 네 4천만원을 매년 5년간 네 보험료 얼마? 아니 2억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거의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40대 남성은 얼마요? 7만원 그리고 여성은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성비 부분에는 5만원 어 지금 20만원에 뭐 동양 여기 보시면 동양이나 네 이런 데보다 동양에 20만원보다 4분의 1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범택신이 헉 50대 여성 기준 17만원 동양 22만원 하지만 흥생은 7만원대 7만원은 남성이죠 여성은 5만원대 거의 4분의 1 저렴하다 보니까 저 보험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5만원 4분의 1 감사합니다.